쳐보시면 진짜 소름돋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었다고? 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 장인 총프로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제가 욕먹을 각오를 어느 정도 하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오늘 알려드릴 레슨이 정말 정석적이지 않고 야매스럽기 때문인데요. 이 내용을 제가 프로 선수한테 배웠습니다. 근데 저 자체도 제가 받아들이기에도 예? 예? 진짜 이렇게 하라고요? 이 정도 반응이었어요. 근데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계적인 선수분들도 다 이 스킬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좋게 말하면 스킬이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꼼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유튜브 당구 영상으로 약간 정석적이지 않은 비공식적인 방법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나는 불편하다. 혹은 나는 정석적으로 당구를 배우고 싶다. 정석적이지 않은 방법. 어떻게 보면 살짝 나쁜 방법은 배우기조차 싫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채널을 돌려주세요.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채널을 꺼주세요. 건강에 해롭습니다. 나가실 분들 다 나가셨죠? 이 나가시는 분들을 제가 욕하거나 비난할 수 없습니다. 아쉬워할 수도 없어요. 섭섭해할 수도 없어요. 섭섭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진짜 원하시는 분들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도 이겁니다. 제가 쳐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 스킬. 나쁘게 얘기하면 이 꼼시가 너무 잘 들어가요. 득점이 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이 방법이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안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쁜 방법이라고 하다 할지라도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지금 카메라를 찍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서론이 길 수밖에 없는데 서론을 길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한테 최소한의 방어막, 밑밥을 많이 깔아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직도 안 나가신 분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보면 불편해하시는 분들 마지막입니다. 기회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레슨 출발합니다. 오늘 레슨은요. 일단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배치가 편안하진 않은 배치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길은 보이는데 아, 이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칠판으로 가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으로 가시죠. 자, 칠판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난구 프리 레슨 겸 스트록 레슨입니다. 스트록. 자, 1접구가 이렇게 있고요. 2접구가 이렇게 있고요. 수구가 이렇게 있다고 해 봅시다. 그때 누구나 우리가 배치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내가지고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 득점. 이렇게 해결을 하겠죠. 그런데 길은 다 알아요. 길은 다 아는데 자, 배치가 이렇게 돼 있으면 되게 편안하죠. 되게 편안해 보이죠. 아무런 신경 쓸 게 없다 그래야 되나? 내가 두께 당점만 잘 맞추면 득점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혹은 더 어렵게 쓰면 이렇게 돼 있으면 상당히 깝깝하죠, 느낌이. 자,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 이거 약간 좁은 세워치기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때 오늘은 스킬, 스트록 스킬 레슨이죠. 쓰면 안 될 때가 있고 써야 될 때가 있는데 쓰면 안 될 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수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차피 이 공을 얇은 두께로 갈 건데 밀림이 전혀 없죠. 밀림이 뭐 조금은 있겠지만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공을 오히려 엄청 얇게 쳐가지고 입사 반사 입사 반사로 갈라 그러면 얘가 자칫 여기서 키스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공은 살짝 두툼하게 가면서 재회전을 줘야 되는 배치입니다. 이 공을 살짝 두툼하게 쳐서 얘를 이렇게 내보내고 내가 이렇게 입사 반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자로 보냈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 배치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재회전을 사용해야 되는 배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꼼시가 필요가 없습니다. 야매 스킬, 스트록 스킬이 필요가 없어요. 진짜 필요할 땐 언제냐면 이럴 때, 이럴 때 일단 입사 반사로 가도 키스는 없습니다. 그렇죠? 키스는 없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무서운 건 뭐죠? 우리가 무서운 건 이렇게 돌아 나갈까 봐 이렇게 돌아 나갈까 봐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대부분 이 배치를 어떻게 이 돌아 나가는 거를 방지를 하냐 이렇게 무회전을 줬을 때 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점을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무회전을 줬을 때 여기서 쿠션을 먹으면서 회전이 먹어서 돌아 나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자체가 워낙에 잘 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역회전을 살짝 줍니다. 역회전을 살짝 줘요. 그래서 이 공이 살짝 이렇게 맞더라도 여기서 역회전 해서 서서 올라오게끔 이렇게 해결을 하시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역회전을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가 컨트롤하기 힘드냐면요. 저는 역회전을 거의 모든 배치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데 역회전이 자칫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이렇게 빠지는 경우 많으셨죠? 저만 많은 건가요? 아무튼 이거 굉장히 해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 무회전으로 가는데요. 참 무회전으로 가는데요. 아 이거 말씀드리기 굉장히 무섭네요. 우리가 이렇게 스트로크를 하잖아요. 우리가 스트로크를 일자로 뻗으라고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일자로 뻗으라고 교육을 받는다기 보다는 큐를 비틀면 안 돼. 큐는 항상 일자로 뻗어야 돼. 큐를 비틀면 너가 지금 큐를 비틀어서 공이 이상하게 가는 거야 라고 많이 교육을 받잖아요. 지금 이 배치 살짝만 역회전을 주고 싶은 느낌만 역회전을 주고 싶을 때 당점은 무회전 당점을 주되 큐가 수거에 맞는 순간 큐를 살짝 비트는 겁니다. 멘붕 오시죠? 큐를 비틀으라고? 지금 나한테 큐를 비틀으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큐를 의심하실 수도 있지만 큐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큐지를 이렇게 할 거잖아요. 당점도 역회전을 주는 게 아니에요. 당점도 무회전을 딱 준 상태에서 큐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큐가 공에 맞는 순간 살짝 틀어주는 겁니다. 큐를. 지금 제가 과장을 해보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진짜 느낌만큼 역회전이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짝 넘어갈 거 같은데 그대로 서버립니다. 적절하게 역회전이 먹어버려요. 제가 이걸 사용해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세워서 치는 비껴치기 칠 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굉장히 부담스럽죠? 딱 봐도 무회전으로는 힘들어요. 그렇죠? 역회전을 줘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역회전을 줬더니 원쿠션으로 맞아버려요. 이럴 때 진짜 조금만 역회전을 넣고 싶을 때 이 큐 비틀기 사용해 주시면 아주 적절하게 역회전이 먹습니다. 쳐보시면 진짜 소름돋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었다고? 이렇게 제가 재밌는 얘기해 드리면은 제가 이 설명을 들었잖아요. 저도 귀를 의심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당구장에 갔어요. 다른 당구장에 가서 제가 아는 형님 중에 32점 치시는 형님이 있습니다. 그 형님한테 제가 프로선수한테 배웠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치래요.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몰랐어? 나도 이렇게 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이렇게 치신데 이렇게 치는 게 최고래. 그래서 아 이게 진짜 공개를 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고 많은 분들이 싫어할 거 같지만 이거는 내 채널에서밖에 다룰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아 그리고 실제로 제가 쳐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 역회전을 진짜 살짝만 구사하고 싶을 때 이거 쓰면은 진짜 살짝만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쳐보시고 느껴보시는 게 중요할 거 같고요. 시타 영상 실제로 봐야겠죠? 어떤 느낌으로 꺾어버리는지 어떤 느낌으로 비트는지 봐야겠죠? 시타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타 영상 보시죠. 시타 영상 시타 영상 수고하시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각양각색이에요. 왜? 들어가면 되니까 내가 진짜 슛 자세가 이상한데 이 자세로 슛을 쏴야지 잘 들어가 그러면 외국에서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자세가 중요하지만 당구장에 가셔서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잘 들어가. 근데 만약에 마무리 남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써야겠어요? 안 써야겠어요? 저는 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바라는 마음이 커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인 종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